공격 헬기 무용론 공격 헬기 무용론 공격 헬기가 과연 필요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공격 헬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드론이 다 대체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드론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드론으로 공격 헬기의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있다?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공격 헬기 무용론이 나온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초창기에 러시아군 헬기가 공격을 해서 막 쏴야 되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서 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사과를 좀 늘리려고 쐈는데 곡사를 하고 싶었던 건가? 조선시대 총통 쏘는 것도 아니고 명중률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명중률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현대전에 나온 그것도 헬기한테 총통이 뭡니까? 총통의 명중률보다 더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공격 헬기 무용론이 나왔는데 드론이 대체되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취할 때 러시아군 공격 헬기한테 많이 당했어요 상대방이 서로 제공권을 못 잡은 상태에서는 공격 헬기의 어떤 역할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박연님 얘기대로 드론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그걸 위해서는 공격 헬기가 당연히 필요하고 또 하나 멈티 기능을 가진 헬기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멈티 기능이 있으면 공격 헬기 무용론이 처음에 대두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심플하게 드론 있는데 헬기 뭐하냐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전 특히나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드론의 위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이제 현대전에서 드론이 가지는 위상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격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청 격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탁 트인 대지에서 공격 헬기 필요 없을 수 있을 정도로 격주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공격 헬기가 떴다는 것만으로도 타겟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은 그렇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렇죠 공격 헬기가 숨어서 매복할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전을 봤을 때는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라는 게 가지는 특징이 이게 호버링이 가능하니까 공격에 떠있어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짱 박힐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격 헬기 하면 청거함으로 대변되는 대전차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걸 달고 가지 못하겠네요 그걸 달고 가지 물론 달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또 너무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 보이는데 공격 헬기랑 뭐가 달라요 별로 달고 없어요 나는 그 얘기도 난 드론과 헬기를 자꾸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드론의 각각의 기능들을 다 때려 모아놓은 게 헬리콥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격 헬기 입장에서 보면 드론보다는 무인기에 가깝죠 그 정도 크기라면 무인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기와 드론은 이제 좀 구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드론은 보병 부대가 갖는 그런 유용한 조기체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 더 좋죠 공격 헬기에 드론을 탑재해서 맞습니다 세트로? 네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는 모자이크전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자이크전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굉장한 무력이 될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공격 헬기에 미사일 대신에 미사일도 싣고 가지만 드론을 몇 개 싣고 가서 드론을 적지에 떨궈놓고 그다음에 탐지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다 탐지에다가 하면은 자체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이 갔다가 충돌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전장을 감시한 눈도 넓어지고 가미가제 드론도 나오겠네 그럼 그럼요 나올 수 있죠 일본 해자대 같은 경우는 저는 패착이라고 보는데 공격 헬기 특히 아파치로 대변되는 대형 공격 헬기 가지고 있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코보라를 포함해서 전량 다 퇴역시키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섬들과 섬 사이를 공격할 수 있는 거에 공격 헬기가 유용하지도 않다 항속거리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본토를 상륙했을 때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일본도 우리 못지않은 산악지형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출격해서 상륙하는 적을 섬멸하는 것 조기에 섬멸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지 이게 이 부분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격 헬기가 가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격 헬기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소형 대공화기들이 극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오크라이나 전쟁이 한 것처럼 뻥 뚫리는데 헬기 또 있으면 이거는 타겟이 되는 것처럼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조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차 무용론도 마찬가지고 공격 헬기 무용론도 마찬가지고 다 있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강조하기 위한 어떠한 이슈로 삼기 위한 우리 애들의 이야기지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두 다 무용 없고 이런 건 아니다 군사 강국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예를 들죠 미국이라면 그러면 공격 헬기를 전부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치의 차기도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개발 발전하고 있고요 러시아 물론 공격 헬기 무용론에 찬성하는 쪽이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많은 군사 강국들도 공격 헬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공격 헬기 공격 헬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델별로 쭉 발전해 왔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그럼 향후에 공격 헬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개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향후에는 빠르게 일단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속도가 그리고 좀 더 멈티 기능이 강화된 아까처럼 드론을 갖다가 4개 이상 탑재를 한다든가 혹은 드론이 아닌 무인 헬기 무인 공격기를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멈티 기능을 가진 공격 헬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평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인 공격 헬기가 지휘기 역할을 하고 무인 헬기들이 옆에 가든지 아니면 앞쪽으로 가든지 그럼 레이더에 지켜보는 쪽은 헷갈리겠죠 어느 쪽이 사람이 타고 있는 거냐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전술을 깔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공격이던 방어무기 체계가 등장했다는 거는 엄청난 기술적인 연구와 이런 전장에서의 기술이 전장에서의 환경이 결합됐던 의미인데 이 무기 체계가 하나마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형대에서 없어진 경우는 저는 언제 봤냐면 화약이 등장했을 때 그때 사실 전장의 환경이 안개가 확 거치고 다른 안개가 들어왔던 것처럼 군사 무기 체계에서 그런 혁명적인 발전이 없는 한 기존의 무기 체계를 그냥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냥 필요 없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무인 헬기, 무인 드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각각의 기체마다의 장점들이나 어떤 성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용, 자평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장 네트워크에서의 지휘 기능으로서의 공격 헬기도 계속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비훈련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훈련소에서 각계 전투하면 분대가 있고 저쪽에 소총수하면 여기 유탄 들고 있고 이렇게 설 수 있잖아요 분대, 예, 분대, 돌격 앞으로 이런 거를 드론과 헬기가 같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공격 헬기, 편대전이 돌격 이러면 드론 1번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훈련은 전투다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무기체계가 필요 없다라고는 섣불리 얘기할 필요 전혀 없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전 못 봤어요 그렇게 말해서 그 말로 인하여 득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관련된 산업에 존재한 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꼼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어그로, 어그로 이런 걸로 대면 될 수 있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또는 노드로 그룰마이나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계속해서 드론 쪽에 좀 소극적이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유인 전투기나 값비싼 그런 무기체계들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까 봐 그렇죠 누구보다 앞서서 무인화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술이 좁혀진 이유가 경제적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아주 주적이죠 둘 중에 보잉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네 이상하게 보잉을 싫어하시네요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얄미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꾸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천 원이면 충분히 이거 계량하는데 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공표된 언론에서 좀 뻘짓을 하니까 보잉이 그래서 욕은 먹는데 이 업계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장난질 치고 그러는 회사들은 또 따로 있고요 뭐 로키드 마틴이라고 안 그럽니까 어디 사실 그리고 보잉은 나름 또 보잉이 굉장히 건실하게 또 거짓말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잉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렇지는 않다 공격 헬기 자체가 제 생각에는 없어지거나 그 체계가 사라지는 않겠지만 추진 체계는 바뀔 가능성이 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속도는 박연희 얘기하는 것처럼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는데 지금의 그 로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틸트 로터라든지 다른 체계를 이용해서 바뀐 속도가 좀 빨라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상컨대는 지금의 두 배 이상이 속도가 날 거다 그러니까 추진체와 동력뿐만 아니라 이건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져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럼 기존에 있는 아파치로 대변되는 공격 헬기 전력들을 다 그냥 없애거나 필요 없다 퇴역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건 참 어불성설인 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조회수요 조회수 당장의 전력이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더 두려우면 더 좋죠 지금 우리나라는 공격 헬기 규모랄까 수준이랄까 이런 거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일단 아파치가 우리도 36대가 있고 앞으로 LAH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초반에는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청검으로 대변되는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기 때문에 아파치 이상 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기체와 기체를 비교한다면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인 전력은 LAH가 더 괜찮을 거다 이제 양산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거는 기대도 좀 있고요 이런 이야기도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공격 헬기 무용론이 사실이라면 폴란드 폴란드가 전장 환경이 우크라이나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무려 96대의 아파치를 구매 요청했어요 구매 요청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들여올 텐데 지금 일부 들어와 있고요 이것으로써 극명하게 대변되죠 폴란드가 국방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아파치를 필요할까 공격 헬기는 현대전장에서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속 발전되는 것뿐이죠 궁금한 게 우리나라 향후 헬기 전력 체계가 공격 헬기 체계가 그러면 아파치와 LAH가 쌍두아차 양날개를 이루는 방식이 되는 건가 어차피 지금 코브란 계속 퇴육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항공여단과 2항공여단에 각각 한 개 대대씩의 아파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7기동전단에 예하에 있는 17항공단에 아파치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해서 도입이 될 거고요 그것을 제외한 모든 군단에 있는 항공단에 LAH가 들어갑니다 지금 제 예상으로는 168대나 그렇지만 그거 조금 이상 정도가 양상이 될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200대 이상 양상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또 그때 가볼 문제고요 한 가지 좀 살짝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수리온 공격 헬기 있잖아요 공격 헬기 버전 이거 나와서 배치될까요? 그건 벌써 결정이 됐죠 더 이상 반론의 여지도 없이 그냥 결정이 됐는데 그건 해명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체이고요 지상군에서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헬기 타봤어요? 타봤어요 타보셨어요? 그럼요 몇 번 타보셨어요? 딱 한 번 타봤죠 공중기동작전 때 한 번 현역 때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헬기는 딱 한 번 왔고요 연습할 때 연병장에 주전자로 헬기 그림 그려놓고 문 위치는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쓰던 긴 테이블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안쪽에 놓고 들어가서 여기 앉는다 꼭 근데 거기에 물로 한 선을 밟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금발 보면 죽는 건데 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면 원래 치누크 같은 대형 헬기는 많이 타봤는데 물론 군 시절에 타보진 않았고 민간인에서 타봤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는 항공학교 육군 항공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UH60을 타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육군을 타봤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길 민간인은 처음 태워놓는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했는데 조종하시는 분이 장난 비슷하게 해서 작전에 쓰는 아주 기본적인 비행을 한 번 하겠다 살짝 긴장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탔던 저로서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호버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번만 더 타면 이제 베트남전에 내가 온 기분처럼 와호! 이럴 텐데 그때 정말 토할 뻔했어요 베트남전 영화 같은 거 보면 문 쫙 열어고 다리 탁 걸어놓고 이렇게 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한 번 해보려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보기에는 간지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왜 탔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은 훈련 뛴다고 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경험인데 나는 사진 찍으라고 태웠어요 아 사진병이셨지 아니 이건 뭐 정은병인데 사진병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뭐 카메라라고 주는 것도 뭐 군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옛날에 D카이잖아요 D카 그러니까 뭐 DSLR 이런 거는 크니까 오히려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D카 요만한 거 여기 손목에 줄 차가지고 이렇게 태워주더니 뭐 엑스반도 같은 걸 묶어요 저한테 나보고 이렇게 내밀고 트그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는데 손을 먼저 이렇게 빼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까지만 열고 이렇게 내밀고 푹푹푹푹 찍고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걸 얘기를 막 해주시잖아요 뭐 어디로 갈까 나한테 묻는데 내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그때 장군이 한 분 있었고 네 네 령관급이 두 분 있었어요 이분들은 날 신경도 안 써 그래서 하여튼 그 엑스반도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을까요 아무튼 헬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왔죠 자 대한민국의 공격형 헬기 그리고 전장에서의 공격형 헬기는 지금은 사라질 때가 아니다 그리고 뭐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해봐라 어딘가에 자기의 꼼수가 있을 수 그럼요 이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